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금 모든 동사를 비동사와 뭘로 나눴어요? 일반 동사로 나눠봤어요. 그리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써야 돼 그리고 일반 동사 뒤에는 부사를 써야 돼 하는 걸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앞 강의에서 뭘 공부를 했었냐면요.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동사와 부정문으로 이렇게 짠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유가 뭐야?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비동사에 들어가는 것과 일반 동사에 들어간 동사가 서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하는데 부정문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낫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낫을 비동사 같은 경우는 비동사 자체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am not, is not, are not 이렇게 했었는데 일반 동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 동사 부정문일 때 동사 모양은 do not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는 동사는 그대로 동사 원형 형태로 주고 그 다음에 낫은 어디에다 붙였느냐 봤더니 어디에다 붙였어요? do not does라고 하는 없던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do not, does에다가 낫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는 원형 형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서 암기하는 동사를 동사 원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ing 안 붙인 거, 뒤에 ed 안 붙인 거, 앞에 to도 안 붙인 그냥 원래 그대로의 동사를 뭐라고 불러요? 동사 원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밑에 주어진 것처럼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더지낫 동사 원형을 써라 하는 것은 자, 주어 3인칭 단수인 거 다시 이야기했죠. 1인칭 누구? 1인칭은 나. 2인칭은 누구? 2인칭은 너.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닌 나머지 전체가 3인칭. 그 중에서도 단수, 복수 나눠서 3인칭 단수이면 더지낫 동사 원형을 써라 하는 형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를 했나 봤더니 비동사 am, is, are에다 바로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어 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로 나눠서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부정어 not을 어디에다 집어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비동사 자체에다가 해결을 해서 비동사에다 not을 붙여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You are not a singer. 너는 뭐가 아니야? 가수가 아니야. 그래서 아 라고 하는 비동사 자체에다가 not을 붙였고요. This camera is not expensive. 이 카메라는 비싸지 않아 하면서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어디에다 붙였어요? is라고 하는 비동사에다 붙였고요. 그 다음 수지와 케일라는 친구가 아니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정어 not을 비동사 a에다가 붙여줬고요. Mr. Brown is not kind to people 할 때도 부정어 not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비동사 is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의문문은 어떻게 할까? 비동사 am, is, are를 어디로 앞에 써요? 주어 앞으로 보내줬죠. Are you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니? 하면서 아 라고 하는 비동사가 주어 you 앞으로 날라갔고 그 다음에 is this camera expensive? 이 카메라는 비싸니? 할 때도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this camera 라고 하는 주어 앞으로 날라갔고 are these shoes cheap? 이 신발 cheap? 저렴하니? 할 때도 아 라고 하는 비동사가 주어 더 huge 앞으로 날라갔고요. are Suzy and Kayla friends? are 라고 하는 비동사가 Suzy and Kayla 라고 하는 주어 앞으로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을 봤더니 yes, are you a teacher? 너 선생님이니? yes, I am. 물어볼 때 you로 물어보면 대답은 누구로 해요? I로 대답하죠. yes, I am. 음, 나 선생님이야. is this camera expensive? 이 카메라 비싸니? 했는데 this 카메라를 대명사 뭘로 받았어요? it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no, it isn't.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낯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no로 나올 때. 그 다음 are these shoes cheap? 이 신발들. 신발은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신발, 휴가 두 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huge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명사 뭘로 받아야 돼요? 데이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yes, they are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수지와 친구, 케일 라는 친구들이니?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친구들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no, they, 어떻게 해요? aren't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일반 동사, 비동사의 부정문은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비동사 자체에다가 낯을 붙여서 해결을 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비동사 말고 누구는 일반 동사는 어떻게 할까? 일반 동사는요. 주어 I, you, we, day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낯을 붙여요? 두에다가 낯을 붙여요. 두에다가 낯을 붙이고 그 다음에 원래 의미를 전달을 해야 되는 동사는 동사 원형 형태로 쓰는 거죠.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의미는 담고 있어. 그런데 그 외에 뭐 주어가 삼인칭 단수야 이런 것들은 전혀 담고 있지 않는 순수하게 의미만 전달하는 동사 형태를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예문 봅시다. I read the newspaper in the living room 나는, 누구는? 나는 주어, 읽는다, 동사, 무엇을, 신문을 In the living room은 전치사인 플러스 명사 형태로 뭐예요? 요만큼 전체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문을 거실에서 읽어 나는 신문을 읽어 거실에서 요런 정도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에 부사를 다른 덩어리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부정문을 어떻게 했냐? 봤더니 주어는 그대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더 뉴스페이퍼도 그대로 내려왔는데 손이 대져 있는 부분은 어디만 손이 대져 있는 거냐면 맞아요. 동사만, read만 어떻게 했어요? do not read 요렇게 썼어요.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don't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쓰세요. 요걸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가 하면 주어가 he, she, it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does not 동사 원형 does에다가 not을 붙이고 그 뒤에 동사 원형 그대로 들어갔는데 does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does라고 하는 녀석은요. do에다가 뭐 붙인 거예요? es 붙인 거잖아요. es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3인칭이고 그 다음에 단수야. 그러면은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he play가 아니라 he plays 그 다음에 he go가 아니라 he goes 이렇게 하면서 우리 s나 es 붙여줬잖아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거 표시하려고 그때 나왔던 그 es 똑같은 거예요. 전혀 새로운 다른 게 아니랍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그 녀석들 그대로예요. 다시 말해서 do에다가 es 붙여서 쓴 게 does라는 거죠. 자, she reads the book in the library. 주어 reads 동사 the book의 목적어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그러면은 전치사 in 플러스 the library.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부사 역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녀는 책을 읽어 도서관에서 이렇게 둘로 나누시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한 덩어리로 그녀는 책을 읽어 도서관에서. 자, 이것의 부정문은 어디만 변했어요? reads라고 하는 동사면 doesn't read 이렇게 됐죠. 그래서 do에다가 es 붙이는 does에다가 not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 유지해 주고요. 동사 원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미만 전달한다 그랬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표시해 주고 있어요? don't를 쓰느냐 doesn't를 쓰느냐 이게 주어가 3인칭 단수야 아니야 하는 걸 표시해 주고 있네요. 자, 연습해 봅시다. I read the newspaper in the living room. 주어, 동사, the newspaper 목적어 어디에서?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얼만큼 요만큼 in the living room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동사 read를 주어 i 그대로니까 don't read 동사 원형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she reads books in the library 주어가 she read가 s가 동사 books가 목적어 그 다음에 in the library 이렇게 나눠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인 플러스 명사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소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사 부정문 만들 때 어디만 변하면 돼요? 동사 파트만 그런데 보다시피 read s 붙어 있는 거다?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거네? 그럼 어떻게 하지? she doesn't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read 하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doesn't 에이에서 붙어서 she doesn't read books in the library 그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지 않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연습 이어갈게요. 나는 두 명의 남자 형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나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두 명의 남자 형제를 했죠. 을 들어갔으니까 요만큼은 목적어 인거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동사 나는 이 주어 그러면 나는 그러면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죠.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라는 동사 뭐예요? 네 have I have two brothers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봤더니 나는 여자 형제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이 주어 인거고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동사 have 의 뭐예요? 부정형인 거죠. 그러면 부정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뭐가 필요하고 부정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나시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have not 이렇게 쓸 수 있나? 안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 do not don't have a sister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do not don'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쓰세요 이랬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나는 나는 주어 좋아해 무엇을 너의 아이디어를 그래서 너의 아이디어를 했으니까 너의 아이디어 요만큼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동사는 I like your idea 그 다음 문제 이거 3인칭 단수니까 doesn't 들어갔습니다. doesn't like your idea 자 우리가 의미를 짐작을 해서 한번 문장을 완성을 해볼까요? kelly to bed early 자 공통적으로 들어갈 먼저 동사는 go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go to bed 는 잠자리에 가다 잠들다 라는 뜻이죠. but she asleep easily she kelly goes to bed early go to bed 는 잠자리에 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 to bed 는 사실 장소 부사입니다. kelly 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go to bed 가 장소 부사 early 는 시간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but 그러나 그녀는 go asleep a a s l s l e p 이거는요 asleep 은 잠든 이라고 하는 형용사 거든요. 뭐라고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로 변하다 라는 의미로 go asleep 이렇게 됐는데 어? 이거 그냥 go asleep 일까요? 의미가 잠자리에 일찍 갔어 그러나 잠을 자요?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잔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야 될 것 같으니까 but but she doesn't go asleep easily 그녀는 잠자리에 잠이 쉽게 들지는 않는다. 요정도 어떠세요? 자 연습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너는 피곤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럼 뭐뭐하게 보인다는 룩 플러스 형용사 쓰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피곤하게 보인다 부터 한번 해볼까요? you look 피곤하게 그랬는데 look 다음에 형용사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피곤한 이라고 하는 형용사 뭐 있어요? tired 그래서 you look tired 요렇게 하면 돼요. 이것의 부정문으로 너는 피곤하게 보이지 않아 그러려면 you don't look tired 너는 피곤하게 보이지 않아 어디만 변한 거예요? don't look 일반 동사의 원형 자 그 다음 문자 제임스는 그 답을 모른다 그래서 그 답을 답은 answer 그 답은 the answer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른다 그랬으니까 동사 no에 뭘 쓰면 돼요? 부정형을 쓰면 되죠. 자 제임스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esn't know 그 답 그러나 사과는 매일 사지 않는다 we 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don't buy 무엇을 사과를 apples 똑같이 everyday 자 오늘 배운 것 다시 전체를 확인합시다. The cookies smell sweet but the cookies don't taste good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요. 자 the cookies 주어 smell 동사 그 다음에 sweet 는 pour smell 이라고 하는 단어는 smell 플러스 형용사 해석은 뭐뭐하게 냄새나다 그러면 smell만 그러는 게 아니라 테이스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 쿠키들은 smell sweet 달콤하게 냄새난다 but 그러나 그 쿠키들은 맛이 좋지는 않다. smell 이나 taste 는 일반 동사니까 뒤에 원래는 부사가 와야 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래서 smell 이나 taste 는 뒤에 형용사를 써줘라 하는 형태로 기억같이 하세요. 그 다음 I like the desk but I don't like the chairs I like the desk 주어 동사 the desk 는 목적어 나는 그 책상을 like 좋아해 but 그러나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아 주어 동사 무엇을 the chairs 의자는 좋아하지 않아 John John doesn't get up only every morning 이렇게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John 이 주어 이고요. doesn't get up get up 이라고 하는 두 단어짜리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doesn't get up 일어나지 않는다 early 일찍 날마다 그래서 early도 시간부사 인거고 그 다음에 every morning 도 시간부사 인거죠. 나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본다 그러면은 나는 본다 무엇을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이만큼이 많은 사람들을 목적이고 광장에서는 장소부사죠. 그러면은 나는 본다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 in the square 광장에서 이렇게 됐네요. 새들은 하늘에서 날지 않는다 새들이 주어 날지 않는다 날다 라고 하는 동사가 fly 이것에 뭐가 필요해요? 날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부정형이 필요한데 새가 한 말이 아니라 새들 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don't fly 이렇게 되겠죠? 자 문장으로 완성을 하면 birds don't fly 어디에서? in the sky 하늘에서 in the sky fly 그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는 이 주어 이고요 좋아하지 않는다가 동사인데 좋아한다라는 동사는 알고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은 not을 붙여서 부정문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he 좋아하지 않는다 주어 자 케일라는 일요일에 빵을 사지만 우유는 사지 않는다 그럼 먼저 일요일에 요만큼이 뭐예요? 시간부사죠. 그 다음에 케일라는 이 주어 산다 동사 그 다음에 빵을 목적어 그런데 여기까지만 먼저 하나 끊어봅시다. 그러면은 케일라 그 다음에 사다라고 하는 동사가 필요하죠. 사다라고 하는 동사는 바이인데요. 주어가 케일라 하니까 3인칭 단수여서 바이 그냥 쓰면 돼요? 아니요. 뭐도 붙여야 돼요? 바이스 주어 3인칭 단수인 거 표시해주고 무엇을 사요? 빵을 사지만 브레드 그 다음에 but she 그러나 그녀는 뭐는 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유는 사지 않는다 그랬어요. but she doesn't buy 무엇을 milk 언제 일요일에 그래서 on sunday 제임스와 케일라는 우유를 일요일에 사지 않는다? 자 앞에서는 지금 케일라 혼자여서 buys 그 다음에 doesn't buy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주어가 누구하고 누구 둘이에요? 제임스하고 케일라 둘이죠. 그러면은 제임스 앤 케일라 사지 않는다? 그러면 do not buy 무엇을? 우유를 milk 언제? on sunday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do not buy 그래서 do 에다가 not을 붙였는데 이 do not을 나 한 단어로 줄여볼까? don't buy 이렇게 해서 상관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케일라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부하다 라는 동사가 필요하겠네요. 공부하다 study 일하다 라는 동사 work 자 누구가 나는 뭐하다 공부한다 study 동사부터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열심히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부사예요. 그래서 I study hard 그 다음에 but 누구는 케일라 주어 나왔죠. 그 다음에 일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work 난 하면 돼요? 안 돼요. doesn'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서 doesn't work 그 다음에 열심히 hard 마침표 그래서 I 주어가 3인증 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인칭이잖아요. 그래서 I study 동사 원형 쓰는데 주어가 3인증 단수인 케일라 가 나와서 부정문일 때는 doesn't 동사 원형 형태로 써주세요. 만약에 이게 긍정문이었다면 케일라 웍스 이렇게 돼 있겠죠? 케일라 웍스 하드 그녀는 열심히 일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는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